네, 아침에 전화들이 문의가 많이 와서 간단하게 함께 브리핑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로 원래 예정했던 국회 여야 대북공동 여야 공동 규탄결의안이 지금 민주당의 거부로 지금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당에게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즉각 열려야 합니다. 예정대로 열려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북공동결의안을 당초 제안했다가 지금 주저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원내 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방위에서 지난주 통과된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만일 긴급 편안 질의가 부담스러워서 이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긴급 편안 질의는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선 긴급한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북한의 강력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와 분노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국제적 기준과 규범 그리고 인권의 보편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은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공동의 대북규탄 결의안을 함께 채택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 촉구는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긴급 편안 질의가 거부해서 만일 이걸 지연시키거나 이걸 무산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전화가 많이 와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긴급 편안 질의는 추후 논의하고 오늘은 우선 시급한 대북규탄 공동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 결론입니다. 민주당이 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를 열어서 국방위가 지난주 통과시켰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주 통과시켰던 대북규탄 결의문을 공동결의문을 문항 그대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채택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촉구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일 민주당이 긴급 편안 질의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지혜지시키려고 한다면 긴급 편안 질의는 추후 계속 논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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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